있는지 죄송하구요. 오늘 저희가 체크되면 축하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오랜 세월 지켜주신 고모님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모님들께도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받은 순서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건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석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건무훈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진무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성훈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정기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대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옆 지역에 있는 을지역에 한양호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훈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택 고모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권성문 고모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수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계영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규 고모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주시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되시는 새마을지의 황희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인지의 심영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2년 동안 도봉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해주시는 우리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봉문화원 최기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현직 시기 의원님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전소원시의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석 전소원시의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아량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이때용 도봉구의 의원님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아량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순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수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현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애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순서를 잘 못 찾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전 부의장이 김광수 의원님 소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빠진 분들은 다시 저희가 쪽지를 받는 대로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축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기령 후보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빌어낸 영상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당대표님 축점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대표님 축점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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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